이제 어머니 노트를 손에서 놓는 법이 없네. 나보다 더 아끼는 것 같아요. 아유 그럴리가요. 기억나요? 여기서 겁먹고 내 소매 붙잡고 따라왔던 거. 아유... 빨리 시영조사부터 하죠. 부사장님. 저 왔습니다 대표님. 아, 린지. 나 왔다 석표야. 석표야? 아유 그럼 내가 너희 사촌 매형인데 널 뭐라 불러. 아, 이모부가 딱이었는데 그쵸? 어서오세요 실장님. 센터 안 지키고 왜 자꾸 여기로 와. 나 조만간 사표 쓸 거다. 센터 실장은 내 적성에 안 맞아. 누나랑 상인한 거지? 내 인생 내꺼거든? 어, 저 그런 의미로다가 부사장님? 어, 이번 은조화장품 재창업에 저를 껴주시는 건 어떠실런지. 왜 때려. 어? 아, 이거. 야, 너 어디야? 너 왜 어제 학원 땡땡이쳤어? 어, 너 오늘 잘 걸렸다. 엄마가 지금 마침 오늘 시장조사 나와있거든? 너 어디야? 바로 돼. 엄마? 아, 은조 씨가 후원하는 동네 소녀과장. 이름은 진주인데, 누구 어렸을 때랑 하는 짓이 똑같아. 아, 예. 네. 아, 예. 안 됐어? 네. 네. 커피는 역시 달달한 다방커피가 최고다. 언니! 행자야! 잘못 들었나? 그놈의 목소리 꿈에서도 느끼셨다. 언니! 행자야! 나왔다! 어머, 진짜네. 뭐, 대문이 열려있었어? 이거! 뭐해, 빨리 들어와! 누가 또 있어? 네승아! 안녕하세요! 저 애야 연장이! 얘가 그 유명한 밤돌! 내 태몽의 주인공! 가만히 있어! 아니,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이야, 아키른정! 나 돈 벌어야 해! 전납부에서 열심히 일할게! 밥만 먹여주라! 집언니랑 걱정 마세요! 잠만 재워주세요! 네승아! 아니야! 하나도 아니고, 둘도 아니고, 셋! 아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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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네! 너 어디가! 아줌마가 바빠! 언니 누가 너 찼던데? 잡히면 주른다고! 으악! 아휴! 아휴! 아니, 뭔 장면임인데? 너 허리 안 서! 너 담지면 죽는다! 숨 좀. 야!